반갑습니다 불방사에는 10년만에 왔네요 10년 전에 논문 발표가 있어요 와서 논문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왔더니 오늘 제가 운전해서 왔거든요 대상이 운전해서 오니까 그 옆에 있는 타워가 운전 타워 처음 봤어요 저 시골 사는데 와 서울 와가지고 롯데 타워요? 롯데 타워 처음 봤습니다 아 아 오늘 도타의 마음으로 살아자는 연습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부타의 마음을 고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안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리심으로 안락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고리심으로 살아가는 것 안락행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무주상보시를 연습하는 것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까지 말하면 되나요? 40분 되십니다 40분 쯤 되시면 아는 법은 심어주세요 요즘에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하지만 우려하면서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흥믿는 여자 강남순 왜 우려하면서 보냐면요 너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사회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마약 문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수시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부터 말하는 이유는요 10대 20대들 중심으로 마약이 퍼지고 있답니다 단돌이 잘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하면은 조금 중독돼서 고생하고 그런 마약 아닙니다 죽는 마약이고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약들은 그래서 단돌이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청년거지문제 청년들 노숙이 되어 있는 청년거지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힘센여자 강남순인데 사실은 힘센여자가 오리지널은 이사카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혹시 부처님 초기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사카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코끼리를 다섯 마리 하고 줄다리를 길을 해도 이사카부인이 이겼어요 이사카부인의 시그니처 장신구가 있거든요 공작대 모양의 보석 장신구인데 얼마나 무거운지 벗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훔쳐가고 싶어도 훔쳐갈 수가 없는 그렇게 힘센, 이사카부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려고요 이사카부인이 시집을 닦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하다가 아버지가 이사카부인이 떠나기 직전에 여덟 가지 훈계의 말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집 안에 있는 볼을 외부로 옮기지 말아라 바깥에 있는 볼을 집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돌려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지 말아라 그리고 안고, 눕고, 자고, 먹고 이런 다양한 여덟 가지 훈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서 시댁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사카부인이 시집을 받는데 시댁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댁은 부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미간 타들, 나체 수행자들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라함들이 오셨으니까 공양을 올리라 그래서 이사카부인이 기뻐가지고 갔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나체 수행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런 수치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라한이라고 하는가 벌써 시아버지하고 사이가 틀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정도는 참았습니다 왜 참았냐면 이사카부인 집안이 본인 집안보다 10배 정도 부자였거든요 참았어요 어느 날 비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시아버지가 음식을 이렇게 드시다가 비교수님들이 오셨으면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게 해 드려야 되는데 공양을 올리는 게 실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옆에서 이사카부인이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아버지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모른 척 밥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카부인이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들 그냥 가십시오 저희 시아버지는 식은 밥만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발했어요 시아버지가 그 전에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다 참았어요 근데 여기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짐 싸서 나가나 이사카부인이 그대로 쫓겨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을 대변하는 대변인들 8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듣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며느리가 나보고 식은 밥만 먹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건 엄청난 모욕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변호인님 물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은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생의 공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식은 밥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생의 공덕만 찾아서 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현생에는 공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복전이 왔는데 현생의 공덕을 지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공덕을 짓지 않고 전생의 공덕을 식은 밥을 찾아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인들은 알아듣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불만이 막 나옵니다 아니 그 전에 시댁 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랑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암으로 여덟 가지 분부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상한 말 아니냐 하나하나 따지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집안의 보라를 밖으로 옮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장작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시아버지나 남편이 잘못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들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옆에서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죠 그러면 절대로 그 흉을 다른 이웃에 있는 며느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집안에 있는 돌을 밖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조언이고 또 반대로 젊은 부인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다른 집안에서는 분명히 그 집의 문제를 말로 옮기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돌은 나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여덟 가지를 해석을 다 듣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위사카 부인이 이제 제가 쫓겨나는 상황은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을 받았으면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떠나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합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저는 부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비단카드를 섬기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처님께 기회하고 위사카 부인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집을 삽니다 여느리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집을 삽니다 여느리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집을 삽니다 왜 어머니라고 불렀을까요? 자기 자신은 글자로 새로 태어나도록 해 줬으니까 무주상부시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무주상부시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한국분들을 많이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상부시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봉투에다가 저기 글자남의 모집을 할 때 이름은 써서 모집해야 돼요 이름은 쓰지 않고 모집해야 돼요 발언을 써야 되나요? 쓰지 말아야 되나요? 공약 올릴 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셔요 부처님 당시에는 밥을 두 숟가락으로 공약을 올려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는 게 무난해요 추번을 부탁드리는 게 무난해요 지푸라기 두 주먹을 공약으로 올려도 그 두 지푸라기 두 주먹의 공덕으로 통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을 하는 게 무난해요 원래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무난은 그런 무난한 거예요 그런데 무주상부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기 해야 될까요? 봉투에다가 이름 적지 않는 무기명 이것이 무주상부시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읽어라 무주상부시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특히 금강점의 공약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중심적으로 할 건데요 무주상부시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무주 두 번째 단어는 무상 세 번째 단어가 보시입니다 그러면 무주, 무상, 보시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무주상부시가 어떤 의미인지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무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번 해보면요 무주는 금강점 이상 정렬을 보내보면 이, 헐 뭐라 그러나요? 법회 뭐라 그러나요? 거기 한글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각가지 온갖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주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어디엔가 머무르는 마음 그리고 어떤 대상에 사무작혀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얼빠진 마음이라고요 얼빠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얼빠진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빠진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숟가락을 내릴 때까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얼빠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재미가 있나요? 없어요 걱정에 사로잡혔든 죄책감에 사로잡혔든 아니면 무엇인가 중독된 것에 사로잡혔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나면 이 상태가 뭐냐면 얼빠진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무주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는 금강경에서는 반복해서 정념 올바른 깨어있음을 무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기 할 때 무주는 올바른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마치 뭐와 같다? 여기 보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부작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보르고 꼭 귀 맞고 듣는 거고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인류를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인류의 대부분은 반수면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반쯤 꿈꾸고 잠자는 상태와 유사한 의식상태로 살아간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얼빠져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종 SNS 루터 시작해서 스마트 앱이기도 그리고 예전에는 감정과 망상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뺏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얼빠진 상태의 반수면 상태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샹카라키타라고 하는 은사와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도 샹카라키타라 제자도 샹카라키타라 왜냐하면 제자가 은사 스님도 족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번명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이름이나 성 이런 것들을 보통 이름으로 쓰셨거든요 번명으로 그래서 샹카라키타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삼천생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출가하신 것도 멋있는데 아라한이 되셔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 법회보 보니까 전법이 참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법을 하는 제 1원칙은요 부러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럽잖아요 그러면 전법을 하려고 애를 안 써주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부럽고 궁금해서 함께하고자 다가옵니다 샹카라키타라의 조카가 그랬어요 삼천 스님 너무 부러워가지고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는 잘 됐죠 아주 존경하는 스님한테 너무 출발하고 싶어서 출발했는데 선생님 잘했죠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마을을 담았는데 아주 좋은 가사천 아주 좋은 옷을 공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천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거는 내가 입어야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스님들이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스님들이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휘하게 모시고 가서 스님한테 드리려고 스님 앉아계시면 부채집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부채집을 해드려요 부채집을 구알드리다가 조심스럽게 스님 하지말고 하겠어요 스님 제가 오늘 목공양을 받았는데 이거 스님께서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이 궁금한 생각을 해보시고 스님 나는 좋은 옷감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제자하시면 하세요 그러면 기뻐야 돼요 서운해야 돼요 원래 기뻐해야지 좋은 옷감이 나한테 왔는데 우리 스님이 나 위해가지고 옷을 주셨는데 기뻐해야죠 그런데 샹카라키타는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해요? 이게 바로 얼 빠져있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은사 선생님의 뜻이 눈에 벼러오질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어떤 생각에 눈이 멀었냐면 이 옷은 스님한테 공양을 드리고 싶다 이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채지를 하다가 또 말씀을 드렸어 아니 스님 이거 제가 받자마자 스님 드리고 싶었는데 스님 받아주시면 스님 받아주시면 선생님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공양 받아주십시오 스님이 또 꼼꼼히 생각을 하시더니 나무 옷이 많으니까 우리 제자들만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공덕이 클 거예요 공덕도 클 거래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서운해야 돼요? 근데 얼빠져 있으니까 지금 눈이 멀었다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또 보채지를 막 해요 세 번째 권했어요 스님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아주 끈질깁니다 근데 은사 스님도 세 번째 결국 또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샹카라키타의 생각은 이제 망상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보채지를 하면서 아 나는 우리 스님한테 거절 다녔다 스님이 날 싫어하시나? 아 내가 조카라고 어깨로 받아주셨나 보다 아 내가 스님한테 패딩 끼치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나는 환속해야겠다 환속을 하면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결혼을 할라나? 결혼을 하면 아이가 나올 건데 아이를 낳으면은 은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와야겠지? 은사님은 그때 좋아하실라나? 아 아이는 누가 데리고 가야겠지? 부인이 부인이 힘이 없을 테니까 내가 들어야겠다 근데 부인이 내 말을 안 듣고 잘 못 들 것 같은데 뭐 그러다가 망상 속에서 애를 떨어뜨렸어 갓난쟁이를요 갓난쟁이가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부채질을 하는 중간에 호흡 하하하하 이런 걸 보고 얼빠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살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한 30초 상간의 망상이에요 근데 이 은사스님 대단하십니다 은사스님은 얼빠진 분이 아니에요 얼빠진 분이면 제자가 나를 때려? 그래서 곧바로 화를 낼 텐데 아라한이기 때문에 특히 타심톤이 밝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머리를 맞은 채 생각을 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나를 왜 때렸을까? 마음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번뇌들이 있었다는 걸 아셨고요 그래서 제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야 너는 나를 때린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망상 속에서 부인은 때렸다고 나를 때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심이 돼야 해도 무서워요 일단 원래 안심이 돼야지 은사스님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근데 얼빠져 있으니까 어떡하느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은사스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내 명상까지 다 보셨다 그래서 부채를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걸 비구들이 잡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다양한 두려움들 두려움들, 걱정들, 건네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마음 하나만 어두워지지 않게 잘 지켜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이 얼빠지지 않게 무엇인가 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이렇게 마음 하나만 잘 지켜라 그러면 후회는 쉬워질 수 없다 무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어딘가에 사로잡히지 않게 자신의 마음에 올바른 깨어있음을 burning 자조름을 치icken거 이거를 무죄라고 하는 거 위사카 부인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 볼까요 시아버지가 위사카 부인 맘에 안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왜냐면 너무 무죽Grandmy입니다 거기다가 첫인상 자체가 본인이 성끼고 있는 니간사들 수행자들을 못마땅히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벌써? 마음에 안들어요. 한번 마음에 안들면 이쁜 짓을 해도 마음에 안들죠. 첫인상은 잘 만드셔야 됩니다. 첫인상은 관계를 이어가는 내내 영향력을 끼치는게 첫인상. 끝인상은 헤어진 다음에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게 끝인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인상, 상에 파고잡히는 성향이 있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 정말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다. 내 며느리는 나를 반대한 약간 악쟁이다. 이런 상에 사로잡히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의 경험을, 대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끝없는 오해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무상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금보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명생이는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저작거리에서 금강경 딱 들으시고 한순간에 깨치셨다고 합니다. 어떤 구절을 들으시냐면, 음무소주의 생기심. 이 구절 들으시고 깨치셨다고 들으시는데, 이 구절의 뜻이 뭐냐, 도대체. 음무소주, 머무르는 바가 없다. 이게 뭐냐면, 무주상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상은, 보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음무소주라고 해요. 그런 법다운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생기심.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을 공부하는 물자들은 금강의 행자라 그러는데, 금강의 행자들은 수행법이 정말 단편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하루잡히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을 법다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신궁이 삼업을 행한다. 이것이 무주상 고지를 실천하는 방법이고, 공무소주, 이행기심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얼빠진 상태에서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얼빠진 상태에서는 말할수록 손해라. 마실수 꼭 하거든요. 얼빠진 상태에서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입보사린론이라고 하는 논변에서는, 뭐라고 하실 것이냐면,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자기가 얼빠져가지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으면, 나무토막처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럴 때는, 말하면 말할수록 실수만 반복하고, 자신의 풍판만 깎아먹고,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분양에서 손해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각도, 무주상, 응무소주의 상태, 올바른 상태, 덥다운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생각도 좋습니다. 그냥, 금강경이 다르침는 거 아니에요. 가장 단순하게 요약을 했을 때, 이 무주상, 보을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보이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보이는, 불전 안에다가, 불전을 넣는 게, 보인가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식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불전함에다가, 이 불전을 넣습니다. 보신가요? 좋죠. 보십니다. 이런 걸, 재보시라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웃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안심됐어요. 이거 보신가요? 이런 걸, 모햇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필요한 사람한테 마음을 해줬어요. 금강경의 말이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이거 보신가요? 법보신. 보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재보신, 무해신, 법보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육바람일이다. 이 세 가지가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일 중에, 고시바람일은, 재보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지계바람일과 육바람일을 지키면, 예를 들어가지고, 맨날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계바람일을 지킨다고, 악법을 안 해요, 갑자기. 맨날 화내던 사람이 육바람일을 실천하겠다고, 갑자기 화를 안 내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따로 보시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계율 잘 지키고, 육바람일을 실천하면, 그냥 저절로 무해신가 되는 거예요. 규봉종린대님이, 법보신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정진하지 않고, 선정의 힘이 없고, 지혜바람일의 힘이 없는 사람이, 보시할 법이 어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보신은 정진, 선정, 지혜바람일을 실천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규봉종린대님은, 이 육바람일을 고시 하나로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무주상보시는, 무주상보시, 그래가지고 재보신을 하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을 만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만행. 그러면 무주상, 만행이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고시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공부할 때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때, 삶 속에서 언제나,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들은, 이 음무소주, 이생기생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산대사 금강경을 전 참 좋아합니다. 금강경이, 오가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궁합이, 감산대사라고 맞더라고요. 이상해요. 감산대사 기신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궁합이 잘 맞는 분들입니다. 중국 분 중에서는 감산대사, 감산대사라고 맞더라고요. 인도스님 중에서는, 새친구살이 그려졌더라고요. 감산대사는 금강경을 요약하면, 하나의 단어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그리고, 감산대사는, 안심 즉, 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심이 곧, 굴첨이 마압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안심만을 말하는 정선이다. 이렇게, 본인의 주석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항상 체크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안심하고 있는가. 행동하기 전에, 항상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 생각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면 항상 생각해보셔야 돼요. 점검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안심의 상태입니다. 금강경은, 그냥, 이 말씀의 방법이에요. 금강경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의, 대강은, 무주상 곳이, 하나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주상 곳이는, 안심에서 시작될다는 거예요. 무주상, 무주상이라고 하는 마음이 곧 안심입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무주, 무산, 오시, 자, 제가, 현대 심리학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냥, 일반화시켜볼게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얼 빠진 상태로 살아간다. 혹시 나는 아니다. 나는 강력하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 말도 못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즘에는 뇌파 측정기가, 이렇게 붙이는 거 말고, 그 다음 기술이 뭐냐면, 레이저 딱 쏘면, 그 레이저 접촉해가지고, 뇌파 측정하는 뇌파 측정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산매에 들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내가 깨달았다, 이것도 다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50년 동안 수행자들에 대한, 의식지표가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얼 빠져서 살아가는데, 얼 빠져서 살아갈 때는,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생각도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얼 빠져서 살아갈 때, 제 1번, 시천해야 되는 건, 무중리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깨어있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어있는 건 그냥, 내가 지금 깨어있나? 물어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면, 곧바로 깨어있고. 내가 지금 깨어있나? 이게 무주의 실천의 기본기입니다. 두번째, 무상, 다냐의 힘으로, 마음에 사로잡혀있는 고정관념과, 감정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깐, 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시작점을 알려드리자면, 깨어있는가? 물어보시고 나서, 침호흡을 세 번 하세요. 호흡을 세 번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 안된 감정과, 망상들을, 호흡으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침호흡을 세 번 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망상과 감정을, 내뱉어내는 심호흡을 세 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말할 준비가 된 거예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도 누구 만나야 돼요. 뭐 발표해야 돼요. 무슨 행동해야 돼요. 저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탁구 경기 이제 하기 전에, 항상 하거든요. 탁구 경기를 할 때, 컨디션이 좋으려면, 무주상, 응용소주한 상태에서, 탁구를 쳐야, 그래야,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탁구를 치는데, 이 공을 어떻게 칠까? 내가 지면 어떡하나? 점수는 몇 점인지? 이러면 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비워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머리로 공을 치지 않고, 몸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몸이 그동안, 숙달된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100% 발휘합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 내가 깨어있는가? 심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맞이하는 경험들에게, 경험의 배상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경험을 해야, 전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몰입, 몰입, 요즘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 왜 몰입이 안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음무소주, 무주상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주상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그냥, 몰입할 수 있는 면정입니다. 사람에게, 대상에게, 우리의 경험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느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자비는, 내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금강경은, 반야바람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반야바람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만나는 종생들을, 전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자비로운 태도로, 만나기 위해서, 무주상 보수를, 연습하고, 금강경을 본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보면은. 한 5분 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30분짜리 강의도 그렇고, 2시간짜리 강의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불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학인일 때 왔다가,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을, 잘 진정시키고, 얼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하고,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음소주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서, 전념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시는 법원님들에게,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금상경의, 실천법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무주상보시리, 다 실천하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